신성 신성 7 조록 허접세 크크크크 크크크크 4.1 허접세 어? 어? 아이 죽는다 이거 제비 아니? 깎아줘요 깎아? 아니 을 아 어 어, 길가기였나 혹시? 아닌가? 공포 전광석화 구르기 17제리니까 아니었 지 않은가? 어찌하여 다리만 오셨어 궨전이다 1코스트 궨전이 좀 꼬긴 꼬아도 아까 궨전 없이 뒤진 거 생각하면 궨전이 좀 꼬아가 돈 털리더라도 체력 아껴야 된다 앞에 엘리트 있단 말이야 야 차라리 돈 가져가 인마 아이고 이거 아이고 씨 아이 때리지 말고 돈이나 갖고 가 그냥 안되겠다 조져야겠다 살려줄라 그랬는데 조용히 튀었으면 보내줄라 그랬는데 단건분싸 수 숫 숫돌림 감사합니다 미래를 보은 숫돌림 이거 설치각인 듯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음... 불쾌에 쳐부은 또블갱어 단도댁을 만들 때려구요? 그런 때는 없습니다 신성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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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집으면 좀 빨리 잡았어도 흉악한 것들 천적 제비 제비를 넣을까 천적을 넣을까 제비 요새 캐시노삼 자주 만나는 것 같지? 흠이 야 디버프 다 쳐받고 나서 나오냐 진짜 아이고 진짜 아이고 잘못먹었어 잘못먹었어 아휴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아니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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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꼽니스 오른다 맹독이냐 흐리탑이냐 어이구 갑자기 갓카드 두겨주네 흐리탑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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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 버리기관련된거좀 나왔으면 좋겠네 다이비 지금 아이고 회중시계 회중시계 진짜 잘 나왔다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 그냥 엘리트 두개 보는게 낫겠다. 흐릿한 발돌림 둘다 줘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이런 아 미친 게임상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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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니까 명치쳐야겠다 아이스크림까지 아이스크림의 고개까지 근데 아직 대게 딜 더울 수단이 없는데 아유 진짜 아유 거지같은 그램링 가면 두번째 맹독 두번째 맹독 희귀 카드 확률 증가해도 먹을만한 카드가 있나 두번째 맹독 저 쪽으로 어시쇼 두번째 맹독 두번째 맹독 두번째 맹독 두번째 맹독 두번째 맹독 아.. 아니.. 분리타임 뽑으려고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컸구나, 횃불머리. 12. 하이브 위험했다. 대단원의 맛. 소주 포배. 소주가 였던 것이 됐지만. 손목 껌 벌집하면은. 40딜이네. 공포하면 60딜이고. 띠용. 그래도 아이스크림 있는데. 코스튬을 먹고. 불쾌나. 제대로 한방 쓰면 되겠지. 불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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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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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턴에 아무것도 못해네 아 이건 좀 현둠이 너무 역했다 튕겨내기 발놀림 흐리타미나 몇개 더 있음 좋겠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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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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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수 에너지 푸션 정밀. 정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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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정밀님 여긴 어떠한 일로 오셨습니까? 서수 에너지 푸션 정밀. 서수 에너지 푸션 정밀. 좌우 에너지 푸션 정밀. 좌우 에너지 푸션 정밀. 좌우 에너지 푸션 정밀. 좌우 에너지 푸 muit덮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해도 되는 건 좋네. 촉촉. 포션 먹고 해서 포션 먹... 포션 사서... 피나 채울걸. 포션 사서... 에어라 이스라이기 봉투 툭매 갑자기 두개 나와서 아이런 5힐 딜을 다 모자라겠네 5힐 아오 세르수 5힐 핑핑이만 세다고 해서 도둣들 빡신거 아니야 5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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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힐 6힐 5힐 6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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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힐 5힐 6힐 7힐 6힐 7힐 7힐 8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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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힐 아이고 세상에 애쓴다 해서 쌍점에서 포션 두개서가 되지 총매 흐릿함 복제 포션 총매가 훨씬 나겠지 까까아 아이고 에이 비신에 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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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이제 독촉이나 걸고 대키하네 창은 이미 몹시 불쾌하니까 대충 처리하고 백년퍼즐 정신은 혼돈 악몽 아야 악몽이면 악몽이면 다 됐지 심장 허접됐네 괸전 뽑아야 되니까 돌려야 되지 않아 형사는 남아있어 냉독 총매 총매 어디가냐 그러면 이제 총매 찾아야되지 총매 찾아야되지 총매 불쾌는 대충 빼고 아니지 불쾌 걸면 지금 회복하자 더러운 인공물부터 빼야되는데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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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os 총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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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아 총Fe 왜 이렇게 힘들게 깼냐 유령은 이제 자유에요 유령은 자유를 얻은 대가로 천원 후원을 했어요 고스트 이즈 프리